왜? 어디 정도 아픈지는 우리는 못 느끼는 남자들은. 그렇다면 직접 체험해 봐야 돼요. 그러면 방탄소년들이랑 같이 체험할 거예요. 같이 해야 돼요. 방탄소년들은 왜? 맞아 예뻐 예뻐. 못 써 못 써. 일단 섰어 올라왔어요. 그릇 보세요. 발목 나가. 조심해. 이거 뭐야 이거 뭐야. 이거 뭐야 이거. 이거 뭐야 이거. 그럼 저희가 이제 음악을 한번 들어볼 테니까. 방탄소노래에 맞춰서 안무를 한번 해보죠. 안 돼 안 돼. 아니 잘 쳐봐요 잘 쳐봐. 잘 쳐봐요. 아니 본인들 노래잖아요. 그렇죠. 여섯 아이돌 어떤 무대를 경험하셨는데 일단 해보니까 어떻습니까. 어때요 어때요. 이걸 신고 진짜 춤을 출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든 정도로. 진짜 너무 힘들고 아파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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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 저희는 막 그냥 그냥 막. 추고 추고. 막 추고 막 다 하고. 막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좋다. 우와. 야 빨리 몸조개. 괜찮아. 오우. 아니. 우와. 우와.